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플렁크 총판 SDK에서 프리셀즈하고 컨설팅움을 맡고 있는 박용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ML을 가지고 운영했을 때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방안 세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할당된 시간이 약 30분 정도 되는데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ML을 이용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크게 제가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첫 번째가 효율성이 향상된다. 당연히 ML은 기계의 수준에서 업무를 처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효율적으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게 큰 장점. 두 번째 장점으로는 기존에 하던 어떤 수동적인 프로세스를 자동화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알아서 처리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렌드라든지 어떤 관계의 자동 파악이 굉장히 효율적이더라. 마지막으로 아노말리에 대한 자동 알림도 기본적으로 떼어준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뭘까요? 왜 ML을 이용할까요? 엣지 분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ML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왜 ML이 성공적이지 못할까요? 문제는 다음과 같은 도전과제, 챌린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챌린지가 뭐가 있느냐? 우리가 ML을 한다는 것은 결국 뭘 만드는 걸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뭘 만듭니까? 모델을 만드는 겁니다. 합리적, 최적화된 모델을 만드는 게 바로 ML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이 모델을 만들 때 어떤 단계를 거치느냐? 데이터를 수집하고 비처 엔지링하고 그 다음에 분석을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어떤 실험 모델을 만듭니다. 여기까지 잘 했어요. 그럼 우리가 중요한 게 뭘까요? 운영 시스템. 프로덕션 시스템에서 이걸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이 단계로 넘어갔을 때 그 데이터, 여기 있는 실제 운영 데이터가 되겠죠. 운영 데이터를 가지고 프로덕션 시스템에서 ML을 운영하게 되면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재학습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모델을 최적화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바로 문제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장표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험 환경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비처 엔진을 통해서 분석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모델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걸 실제 어떻게 할까요? 운영 시스템으로 이제 이전을 해야겠죠. 운영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실험에 대한 데이터가 아니라 운영 환경에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모델을 배포해서 그 다음에 평가를 통해서 재학습이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두 개의 환경에서에 대한 데이터의 격차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즉, 갭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럼 어떤 갭이 존재하느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실제 운영 시스템의 어떤 이런 데이터들은 굉장히 불완전합니다. 테스트 환경에서는 완전한 데이터가 들어왔는데 운영 환경에 가면 데이터가 잘 안 들어와요. 널값이 들어오고 형태가 틀려지고 그런 데이터들이 되게 많고요. 뿐만 아니라 구조화가 잘 안 돼 있습니다. 실제 테스트 환경에서는 구조화된 데이터라고 테스트를 많이 하니까 잘 되는데 운영 환경이 되면 구조화된 데이터뿐만 아니라 비구조화된 데이터도 갑자기 막 들어와요. 뿐만 아니라 데이터가 편향돼요. 테스트 데이터는 편향성 없이 올바른 균일한 데이터가 잘 들어오는데 운영 데이터만 가면 이상하게도 편향돼요. 말 그대로 데이터의 품질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외에도 어떻게 할까요? 운영 환경이 각각 다릅니다. 우리가 테스트 환경은 윈도우즈 환경, 리눅스 환경에서 테스트를 많이 했는데 실제 운영 환경은 그거를 더 넘을 수가 있어요. 가상 환경, 클라우드 환경, 그 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환경, 환경도 되게 많아요. 또 최적화에 대한 문제도 발생합니다. 실음 환경에서는 굉장히 최적화를 잘해서 했는데 실제 운영을 해보니까 잘 안 돼요. 뿐만 아니라 운영 환경에 대한 워크 프로라든지 툴이 굉장히 적습니다. 또 문제가 뭐냐, 보안 문제도 있어요. 실음 환경에서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때 보안적으로 큰 문제가 없었는데 운영으로 가니까 보안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격차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머신넌이 굉장히 운영에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 그러면 우리는 스플렁크에서 이런 실험 환경을 잘 테스트하고 쓸 수 있는 환경이 바로 뭐냐. 여기 보시면 스플렁크 MLTK라는 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머신넌이 툴킷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머신넌이 툴킷은 말 그대로 여러의 산업군에 대한 데이터 소스뿐만 아니라 그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도 제공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험 모델을 만들 수 있는 모델링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 서비스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서 발표한 메가존에서 아까 MLTK, ML 기능을 썼잖아요. 바로 이 MLTK 기능을 이용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대해서 자세히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MLTK라는 앱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냐. 왜 이걸 써야 말하느냐. 이걸 쓰면 어떤 장점을 제공하느냐. 크게 제가 다섯 가지로 다 한 것 같이 뽑아놨습니다. 첫 번째가 뭘 제공하냐면 쇼케이스를 제공합니다. 어떤 쇼케이스를 제공하냐. 첫 번째가 데이터 소스. 두 번째가 알고리즘을 제공해요. 그럼 어떤 데이터 소스의 알고리즘이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IT에 관련된 부분. 두 번째가 보안에 대한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비즈니스 분석, IoT, 헬스, 금융산업에 관련된 이런 쇼케이스가 잘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뭐 하면 돼요? 잘 테스트해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직까지 모델을 만들지 않고 단지 뭐만 했죠? 테스트만 우리가 했습니다. 이제 모델을 만들어야겠죠. 자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 개의 알고리즘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스플렁크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모델을 만들 수 있는 40개의 알고리즘이 기본적으로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걸 잘 활용하시면 돼요. 근데 40개만 가지고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은 또 다른 앱을 설치해서 300개 이상의 어떤 알고리즘을 추가적으로 더 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스플렁크는 기본적으로 스플렁크 플랫폼이라는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ML에 대한 기능이 따로 없습니다. 그럼 ML에 대한 기능을 넣어줘야겠죠. 그에 관련된 ML에 관련된 커맨드를 따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MLTK가. 그래서 이런 PC라든지 어플라이라든지 써머리라든지 ML에 관련된 탭과 명령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MLTK가.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이 네 번째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ML을 적용하는데 MLTK만 전적으로 오전할 수 없습니다. 뭐 해야죠? 커스템으로 어떤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그걸 적용해서 활용을 해야 합니다. 그럼 커스텀 기능을 제공하는 게 바로 뭐냐? ML, SPL, AI가 되겠습니다. 이런 기능을 통해서 만들어진 파이터츠라든지 텐서플로라든지 캐라스라든지 이런 각각의 훈련 플랫폼을 통해서 만들어진 모델을 모아야겠죠? 임포트할 수 있어야겠죠. 그런 기능을 갖는 게 바로 MLTK입니다. 굉장히 훌륭하죠. 그렇죠? 자, 이 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떤 산업군에 대한 쇼케이스, 뭐 데이터, 소스 데이터뿐만 아니라 알고리즘을 제공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바로 쇼케이스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전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떤 ML 유형을 쓸 것인가,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필드를 예측할 것인가, 아웃라이어를 디텍트할 것인가, 다음에 포캐스팅할 것인가, 클러스틱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선택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 화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나와 있는 게 뭐하냐, 어떤 산업군별로 데이터 소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산업군에 대한 소스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적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산업군에 맞는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우리가 뭐할 수 있습니까? 테스트해보고 뭐할 수 있어요? 어떤 결과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쇼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익스페리먼트라고 해서 말 그대로 실험실 모델을 만들 수 있어요. 운영환경의 모델이 아니라 운영환경 모델로 가기 전에 실험 모델을 만들어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스플렁크 플랫폼으로 배포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두 번째 기능, 익스페리먼트라는 이 두 번째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앞에 우리 이전 발표하실 때 보시면 이 기능을 이용하셨다고 돼 있어요. 스마트 포캐스팅이라든지 스마트 아웃라이어를 통해서 어떤 이상징호를 쉽게 판별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여타의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의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하냐? 이거를 손으로 직접 코딩을 통해서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렵고 힘들잖아요. 전무가 아니면 모르기 때문에 얘는 어떤 방식으로요? 손쉽게 스탭 바이 스택 형식으로 가이드 형태로, 즉 마법사 기능을 이용해서 뭘 만들 수 있습니까? 실험실 모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MLTK를 이용하면 이게 MLTK가 이용하는 두 가지의 중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MLTK를 가지고 어떤 거를 이용할 수 있느냐? 이거는 하나의 사례입니다. 여기 보시면 악성 코드라든지 신규 유업을 예측하는 경우인데 랜섬웨어를 예측하는 경우가 돼 있습니다. 링크는 여기 밑에 나와 있습니다. 랜섬웨어 같은 경우는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일반적으로 CLR 명령어가 굉장히 길다라는 특성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세 개의 어떤 서버들이 다음과 같이 존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서버에는 일반적으로 명령어 길이가 약 230바이트 이렇게 되겠죠? 캐릭터가 되겠죠? 230 캐릭터.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약 80 정도 됩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다가 현재 이 A라는 시스템으로 124개의 길이를 갖는 어떤 명령어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 범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평균과 표준 편차 범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 얘는 정상적이다. 두 번째 같은 게 나와 있죠? 평균적으로 185개의 길이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23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명령어가 450 길이만큼의 명령어가 들어왔어요. 아 그럼 얘는 뭐다? 아노말리하다. 아 이상하다. 어떤 이상지음과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세버 시스템도 똑같이 해서 에버레지와 표준 편차를 구해서 현재 들어오는 CLR 명령어의 길이를 다 구합니다. 자 이렇게 모델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모델을 만들어 놨죠. 자 그걸 실제 한번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첫 번째 시스템에 대해서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평균 아까 말씀드린 230이었고요. 일단 표준 편차가 80이었습니다. 근데 이 표준 편차도 80으로 고정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또 정적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레시홀들을 동적으로 산정을 해줍니다. 그런 기능들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 A라는 첫 번째 시스템에 어떤 명령어가 들어왔을 때 보시면 여기 450 있죠. 450, 440 있는데 아 이런 경우가 일반적으로 동적으로 스레시홀을 정했을 때는 굉장히 이상지음과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이거를 딥다이브하게 조사를 해보니까 아 넨스메어가 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쉽게 판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는 제가 MLTK를 이용해서 어떻게 탐지한다는 걸 말씀드렸는데 MLTK를 활용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설명드린 게 그냥 MLTK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알고리즘과 어떤 테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실험하는 그런 환경 이제는 더 어려운 게 뭘까요? 우리가 커스텀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MLTK 올려서 한번 활용하는 방법 두 가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자 이 MLTK 빌티를 이용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굉장히 쉽고 운영 환경에서 굉장히 쉽게 잘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원하지는 않습니다. 고객의 니즈는 이미 잘 활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리즘을 쓰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특정 알고리즘을 써서 더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결국은 앞에서 설명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쇼케이스를 이용해서 어시센스 기능을 통해서 어떤 기능을 보는 이런 애저 기능뿐만 아니라 엑스페리멘트를 통해서 우리가 몇 번 클릭을 통해서 모델을 만들고 그거를 몸이 운영 시스템에 배포하는 이런 구조로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쉬우면서 빠르게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만큼은 어떻게 할까요? 정확도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우리 커스템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까?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할까요? 어렵습니다. 정글에 오는 겁니다. 쉽지가 않아요. 대개 어떻게 할까요? 파이온 코드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파이터치라든지 그 다음은 뭡니까? 여타의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코드를 개발해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번역을 해서 배포를 해야 돼요. 그런 관점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커스템 알고리즘을 쓰려면 앞에서는 그냥 MLTK를 이용해서 그냥 클릭 클릭을 해서 마법사 기반으로 해서 썼으면 됐는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이런 단계를 거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 MLTK를 이용하는 건데 여기에다가 우리 알고리즘을 이름을 넣어줍니다. 이름을 넣어주고 결국은 두 번째 뭐야 합니까? 파이슨 코드를 만들어야 돼요. 그 파이슨 코드에 대한 어떤 메소드 규칙을 가지고 파이슨 코드를 만듭니다. 크레스를 만들게 되겠죠.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합니까? 파이슨 코드를 만들었으니까 스플렁크 시스템에다 저장을 해야겠죠. 그 저장하는 기능이 바로 뭐예요? 코덱 기능입니다. 코덱을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언어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직렬화라고 하죠. 직렬화. 저장하는 게 직렬화. 그 저장된 데이터를 주격장치로 올리는 게 바로 역직렬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능을 하는 게 바로 코덱이에요. 이 코덱까지 하면 이제 완전한 모델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까요? 나중에라도 쓰고 다른 사람에게 공유를 하겠죠. 그래서 기터브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패키징해서 퍼틸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커스텀 기능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기능을 좀 말씀드려보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좀 많이 어렵습니다. 복잡하죠? 결국 가야 할 것은 뭡니까? 아 스플렁크에서는 이런 이닛이라든지 핏이라든지 어플라이라든지 써머리라든지 등등등의 메소드를 구현을 해야 하는구나. 자 구현을 하고 나서 그 다음 이걸 어떻게 합니까? 알고리즘을 등록을 해야겠죠. 등록할 때 이렇게 수동화하는 방법, 자동화하는 방법, 자세히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런 방법을 하고 결국에는 이것들을 에러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잘 쓸 수 있도록 이런 베스트 케이스를 만들어서 입력에 대한 체크 부분, 또 파라메이트에 대한 체크 부분을 가지고 가게 되면은 이게 첫 번째가 알고리즘 등록하고 구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 스플렁크의 낙스스플렁크.com에 가셔서 메뉴를 보고 직접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그런 부분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퍼지죠. 파이슨 코드가 나옵니다. 이런 파이슨 코드, 핏 명령에 대한 파이슨 코드에 대한 정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두 번째, 파티셜 핏에 대한 파이슨 코드가 이루어져야 되고 어플라이 명령에 대한 파이슨 코드가 만들어져야 되고 서머리에 대한 파이슨 코드 등등등 해서 개발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고달픈 거죠 결국에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다겠죠? 코덱 기능을 써야 된다겠죠. 이 만드는 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 디스크에다 저장을 해야겠죠. 그를 다른 말로 뭐예요? 증여라. 그 다음에 디스크에 있는 걸 꺼내야겠죠. 역증여를 합니다. 이런 각각의 함수나 클래스를 장속을 받아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지면 마지막에 뭐합니까? 이제 배포를 하겠죠. 기터브를 통해서 내가 나중에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보니까 굉장히 쉽지가 않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그래서 이제는 우리 스플렁크에서 ML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지 에듀 방안을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MLTK에서 그냥 디폴트로 가지고 있는 내장된 것을 가지고 테스트하는 방법. 두 번째가 커스터마이지된 기능을 가지고 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인 그러면 이 ML을 어떻게 운용해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이 뭐냐? ML을 잘 활용하려면 결국은 뭐니까? 목표 설정이 굉장히 잘 돼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일반적인 ML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은 성공했다는 프로젝트를 거의 들어보지 못했어요. 대부분이 어떻게 합니까? 이래요. 대부분 다 이랍니다. 처음에는 장대한 꿈을 키웠는데 나중에 가보면 어떻게 할까요? 나중에 가면은 그 결과가 미미하다는 겁니다. 잘 쓰지도 않고. 자 그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런 원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없기 때문에 타겟이 즉 목표 설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고객분들 만나보면은 어떻게 말합니까? 아 우리 나 이거 하고 싶어. 액세스에 대한 아노말리에 대한 경고를 산출하고 싶은데 나는 100% 잘 하고 싶어. 나는 진탄만 하고 싶어. 라고 하시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아 이 얼럿을 띄우는데 나는 정확도를 50% 높이겠어. 아니 아니 70%까지 가게 하겠어. 자 70%에 대한 하나의 마일스톤을 설정한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고도화도 시키는 거야. 아 우리 다음 프로젝트는 우리 85%까지 할 거야. 마일스톤 85%를 찍습니다. 또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는 이번에는 95% 갈 거야. 이런 마일스톤을 찍어서 어떤 타겟을 시작하는 게 첫 번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르게 이렇게 우리가 스프런크를 가지고 NOC에서 스프런크를 가지고 운영하다 보면은 많은 알럿이 떱니다. 알럿이 굉장히 폭주를 해요. 그러면 그 알럿을 이게 분석가가 분류를 하는데 수동 분류 시간을 50% 단축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분석가에 대한 시간을 절감할 수 있으니까 비용뿐만 아니라 빠르게 탐지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 ML 기능을 가지고 해서 목표를 설정해서 유업 헌팅 기능, 스레드 헌팅 기능을 이용해서 더 이상의 어떤 뭐랄까요? 사용자에 대한 운영자에 대한 어떤 핸존 기능을 좀 덜어주자. 선제적 기능을 가져가자. 이런 목표 설정이 있게 되면은 우리가 ML을 어느 정도 빠르게 성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한마디로 뭡니까? 이 목표가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너무 한 번에 크다라는 겁니다. 첫 수로에 배부를 수가 없는데 고객분들은 첫 수로에 배부르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죠. 왜? 최종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쉽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실험 환경이 있고 프로덕션 환경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럼 프로덕션 환경에서 실험 환경과 테스트했을 때 결과가 동일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의 하나의 방법이 뭐가 있느냐. 우리 온 엔엑스라는 이런 플랫폼이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스플렁크에 발표된 하나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의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온 엔엑스가 뭔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기존에는 이렇게 우리가 ML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코드를 만들어서 배포, 실제 운영 시스템에 이렇게 배포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파이터치, 텐서플로우, 케라스, 사이킷, 넌을 통해서 우리 훈여 프로그램이 되겠죠. 우리 코드를 만듭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여기 배포 시스템 보시면은 PC나 서버 환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환경이 있고요. 인비드 환경이 있겠죠. 그 다음에 스마트폰 시스템이 있고, 클라우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파이터치에서 얘네들에 관련된 그 환경에 맞게 네 개의 코드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 뒷단에 가보시면 리소스가 많습니다. CPU도 있고, GPU도 있고, MPU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환경에 맞게 다시 보여야죠? 코드를 또 만들어야 돼요. 그럼 여기 뒷단에 보시면 네 개의 시스템이 있고, 네 개의 리소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가 나와요? 4x4 하니까 16가지가 나옵니다. 거기다가 우리 코드를 나는 파이터치만 쓰지 않고 펜서프로까지 쓰겠다. 케라스, 사이클런까지 쓰겠다. 그러면 네 가지가 나오죠. 그럼 4x4x4 하니까 총 몇 가지입니까? 64가지에 뭘 만들어야 돼요? 코드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 64가지 코드를 만들기 쉬울까요? 쉬울 수도 있겠죠.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은. 근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뭐가 나오냐? 그게 ONNX라는 하나의 플랫폼입니다. 자, 모든 것들을 이제 이 중간에 ONNX를 두어서 얘한테 맡기자는 거예요. 얘가 알아서 그런 부분을 처리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앞단에 있는 훈련 프레임업은 뒷단에 있는 실제 운영 환경의 배포 시스템과 단계없이 개발을 하자는 게 바로 ONNX의 사상이라는 겁니다. 얘는 뭐만 신경 쓰면 돼요? 얘만 신경 쓰면 됩니다. 뒷단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결국에는 앞에와 동일하게 이런 네 가지의 훈련된 프레임업을 쓴다고 하면은 코드 몇 가지만 작성하면 됩니까? 네 가지만 작성하면 돼요. 각각에서 네 가지만 작성합니다. 뒷단은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얘가 알아서 그런 부분을 다 활용해 주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 ONNX라는 게 뭐라고 하냐? 이거 약자입니다. Open Neural Network Exchange. 말 그대로 뭐하는 거예요? Neural Network이죠? Deep Learning이 되겠죠? Deep Learning을 개방화해서 서로 코드를 뭐하자? 교환하자는 개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PyTouch로 만든 코드를 어디서 쓸 수가 있어요? Keras에서 인베드 시켜서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Keras나 PyTouch에서 만드는 코드를 뭐해요? 텐서플로우에 넣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설명입니다. 예의 설교 원칙은 다음 것 같습니다. 프레임업끼리 서로 뭐해요? 상호 교환 가능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텐서플로우에 만든 거는 PyTouch에 쓸 수 있고 텐서나 PyTouch에 쓰고 있는 거를 다른 플랫폼에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Deep Learning 뿐만 아니라 기존의 ML도 같이 지원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최적화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더 이상 얘는 뒷단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내가 개발만 잘하면 된다는 겁니다. 뒷단은 누가 지원하기 때문에 기존 하드웨어 벤더들이 다 최적화돼서 서비스를 맞춰서 여기에 맞게 온 NX에 맞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뒷단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앞단만 신경 쓰면 돼요. 그러고자 하는 게 바로 온 NX라는 겁니다. 자 그럼 스플렁크에서 온 NX를 어떻게 쓰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MLTK의 온 NX를 모델을 만들면 이거를 올릴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기능들이 기본적으로 서비스가 되고 있고요. 최신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온 NX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단순합니다. 첫 번째 권한이 있는지. 이 온 NX에 대한 모델을 MLTK로 올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를 체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해야죠? 코드를 만들어야겠죠. 우리가 커스텀으로 알고리즘을 만들기 때문에 그 커스텀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들을 해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걸 이제 MLTK로 가져와서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예측 분석을 하면 되겠죠. 추론을 하면 되겠죠. 이 네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되게 단순해요. 첫 번째 권한이 있는지 체크해야겠죠. 스플렁크에서 이 MLTK에서 온 NX 모델을 업로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노를 보고 사용자한테 그 노를 할당을 해줍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뭐 하느냐 하면 환경을 만들어주겠죠. 요새 많이 인기기를 끌고 있는 생성형 AI 기능인 챗GPT가 있죠. 챗GPT를 가지고 제가 환경을 어떻게 구축할지 모르니까 하나씩 물어봅니다. 우리가 주피터 노트북을 설치하고 싶은데 개발 환경으로 주피터 노트를 설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느냐 물어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파이슨을 설치해라. 두 번째 PIP를 업그레이라라. 그다음에 주피터 노트북을 설치해라. 그다음에 실행해라. 돼 있습니다. 하나씩 해본 겁니다. 첫 번째 다음 사이트 URL 있죠. URL에 가서 파이슨을 설치합니다. 두 번째 저희는 시스템이 이게 업그레이밍이 되어있기 때문에 필요 없고요. 세 번째 주피터 노트북을 다음 명령을 쳐서 실행해라. 이렇게 실행했습니다. 제 맥북에서 그대로 실행한 걸 또 캡처한 겁니다. 네 번째 뭐라고 했죠?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해야겠죠. 실행하면 주피터 노트북에 대한 개발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뭐만 하면 돼요? 코딩만 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 코드를 작성하다 보면 라이브러리가 필요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이키 이런 환경이니까 넌피라든지 넌파이라든지 사이키러이라든지 사이키런2온LX라는 라이브러를 설치합니다. 물어보면 되겠죠. 채치피터한테 런파이 어떻게 설치해? 이런 과정으로 하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이런 명령을 써라. 아니면 콘다 환경을 쓰면 이런 명령을 쓰고 가상 환경을 쓰면 이런 명령을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세 개에 대해서 다 물어봐야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명령을 쳐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라이브를 설치하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뭐 하면 됩니까? 코드를 만들면 되겠죠. 다시 채치피터한테 이런 온 엔엑스 모델을 사이키런에서 할 수 있는 코드를 만들어주라고 해서 제가 긁어온 겁니다. 긁어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두 가지, 첫 번째가 알고리즘을 해놨죠. 그래서 랜덤 포레스트라는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 핀 명령을 돌려서 실제 여기서 이제 뭡니까? 하나의 온 엔엑스의 모델을 하나 만듭니다. 이름이 뭐예요? 파이프라인 언더바 RF 온 엔엑스라는 모델을 하나 만들었어요. 자, 모델 다 만들었죠. 그냥 그 다음 뭐 하면 됩니까? MLTK로 올리면 되겠죠. 자, 그 다음 과정이 온 엔엑스의 이런 온 엔엑스의 앞에서 만들었던 파이프라인 언더바 RF 온 엔엑스를 로딩하면 됩니다. 대신에 이제 두 가지 조건을 넣어줘야 돼요. 뭘 넣어주냐면 피처밸류와 타겟 밸류를 넣어줍니다. 피처밸류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입력값이 되겠죠. 이 머신러닝을, 머신러닝을 돌리려면 결국 입력값이 쌓을 거니까 입력값 몇 가지가 있어요? 다음과 같은 네 가지가 있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코드 보면 나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보시면 네 가지가 다음과 같이 있는 걸로 보죠. 세팔랭스, 세팔위드스, 페탈랭스, 위드스 이게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백합의 종류를 구별하는 데이터 아닙니까? 많이 공개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시켜서 돌려보는 거예요. 이 네 가지 데이터를 여기다가 넣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타겟 밸류가 있죠. 타겟 밸류랑 결국 뭡니까? 예측, 어떤 필드로 예측할 건가? 아, 필드 예측은 나는 프라버빌티로 하겠다라고 이름을 정해놨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모델을 올리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데이터 뭐죠? 네 종류만 주게 되면 애가 알아서 뭡니까? 프라버빌티라는 이 컬럼에다가 예측해서 그 결과를 도출해 준다는 겁니다. 단지 이렇게만 주면 그냥 그리고 이렇게 모델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 노트북에서 직접 테스트해서 해봤습니다. 자, 결국 보시면 굉장히 쉽죠? 단순합니다. 단, 어려운 게 뭐가 있을까요? 코드를 어떻게 만드느냐? 파이슨 코드를 어떻게 만들어서 내가 커스텀 환경에 쓸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을 제공하려면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존에 이런 과정 없이 그냥 MLTK만 가지고 빌트인 된 알고리즘을 갖으면 굉장히 쉽겠죠. 근데 우리는 그걸 원하지 않더라. 더 최적화되고 더 좋은 알고리즘 쓰고 싶고 새로운 알고리즘 쓰고 싶을 때 이런 방법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선호하는 라이브라든지 선호하는 어떤 운영체제 환경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어떤 코드를 마음대로 만들 수 있어요. 단, 뭐만 하면 됩니까? MLTK로 온 엔엑스 모델을 만들어서 로딩만 시켜서 입력값만 주면 내가 알아서 뭡니까? 딥런닝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하면 됩니까? 올렸으니까 우리가 뭐 하면 되죠? 추론 예측 분석만 하면 됩니다. 누구처럼이야? 데이터 사이언스들은 우리는 예측 분석만 하면 됩니다. 추론만 하면 돼요. 그럼 끝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말씀드리고 첫 번째가 뭐죠? 타겟을 잘 설정해라. 두 번째가 온 엔엑스의 플랫폼을 이용하면 효과적으로 우리가 커스템 알고리는 쓸 수 있다.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 스플렁크에서는 뭐가 있냐면 이 데이터 과학과 어떤 딥러닝을 위해서 추가 앱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 앱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여기 나와 있죠. 간장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앤 딥러닝 DSDL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다 머신러닝 투키드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직접 딥러닝과 연동을 시켜서 여기 나와 있죠. 딥러닝 시스템과 프레임워크와 연동을 시켜서 직접 뭐하는 겁니까? 내가 코드를 개발하는 거예요. 주피터 로투버를 통해서 파이썬 코드를 만들어서 이제 이 ML 컨테이너 이미지에다가 배포해서 실제 딥러닝을 돌리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걸 이용하는 방법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페이지에 다 왔습니다. 그래서 DSDL을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는데 스플렁크의 플랫폼가 있으면 무료로 다음 사이트에 가셔서 무료로 다운로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딥러닝을 돌릴 수 있고요. 여기 아까 보신 것이죠. 딥러닝이 가장 중요한 뭐죠? 가속화죠. 어떤 리소스에 대한 가속화를 이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들어가 있고 스플렁크 플랫폼인 엔터프라이즈와 쉽게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고요. 또 하나의 커스텀 오픈소스를 활용해서 얼마든지 그 기능을 확장할 수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저희 오늘 발표를 다 말씀을 드렸고요.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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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